투력차가 같은 등급이라도 투력차가 나니까 나부터 센지 안 센지 모르잖아 그럴 때 투력을 확인하려고 하면 아까 아이디가 PWK 였죠? PWK 이거 봐요 물론 갑자기 뜬금없이 나 얘 죽이고 싶다 말이야 그냥 가상으로 가상으로 PWK 저 사람이 뭐 제가 위워서 그런게 아니고 가상으로 친구 추가 열어가지고요 친구 추가 검색을 PWK 검색해가지고 검색 누르면 왜 투력이 나오잖아 3241 어, 내가 깨갱해야 해 내부다 투력이 100이 높으니까 무조건 깨갱이야 이렇게 이제 투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등급이면 솔직히 투력 얼마인지 모르잖아 같은 등급이라도 투력차 진짜 많이 나요 영웅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지고 개개할지 깨갱해야 할지 예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건 깨갱 내가 깨갱해 나보다 투력 100 높으면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요 저건 이럴 땐 깨갱 조심스럽게 아이고 사장님 자리 비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와줘야 해요 친구 추가 여기 옵션에서요 친구 누르셔가지고 친구 추가 누르시면 돼 투력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걸 통해가지고 이게 투력을 확인할 수 있어 안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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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!